짜릿짜릿, 짜릿짜릿 아니 저 딱 그 빛 필라인 거든요? 근데 V형 같은데? 근데 아니야 아니야 V도 아니야 이렇게 올라오는데 흔들린 소리가 끝나버려가지고 아 아쉬운데 다음 주 쇼챙 있으니까 쇼챙 여기 뮤직뱅에는 정신이 너무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땐 더 엔딩 포즈를 제대로 준비했어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잘 나왔어요 아니 뮤직뱅크가 이번에 잘 나왔어요 약간 저번 첫번째 뮤직뱅크 스테이피도 약간 똥머리로 했었고 이번에 약간 이렇게 확 틀어올려야 되나 봐요 그쵸 포니테일이 좀 이상한 거 같고 핫팩 있어요? 핫팩 있어요? 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? 너무 춥겠다 가게 고마워 진짜 제일 핸드폰 안했어요? 선배님들하고 아 선배님들하고 그 솔로 가수 저기 규빈님이랑 있어요 그래서 규빈님이랑 저 처음으로 챌린지를 찍었거든요 규빈님 춤도 뭐 이런 뭐 이런 춤이랑 이것도 같이 추고 그리고 규빈님이 기타 치시면서 스텝입니다 저도 그러고 해가지고 네 챌린지를 처음으로 찍었어요 난 난생 처음 태어나서 연예인이랑 가서 챌린지를 찍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 구독도 업로드했고 하던데 아 바들바들 널 어떡해 쭉쭉 바들고 맨날 우리 공식 멘트에요 우리 빨리 혹시 사진을 찍고 싶은 친구 있으신가요? 오늘 추우니까 네 혹시 그냥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다음에 선생님 잘할게요 진짜 오히려 저도 따라 앉았어요 어? 진짜요? 네 어쩐지 은솔린이랑 여기 아 시성한샷이니 아 아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딱 보러 왔는데 민중이 어디야 저 외곽에 앉았어요 진짜? 예민하다로 핸드셋 글씨로 아 어 어떡하면 좋아 다음엔 진짜 제대로 눈 불을 뜨고 찾아봐야겠다 은솔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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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제 편지 읽고 꺼냈잖아요 진짜 은솔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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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선수 같은데? 네 맞아요 은솔린 그.. 뭐지? 야구선수랑 희수 야구선수랑 싸우면 안 되는 이유 그니까요 진짜 뭐 절대 까불면 안 돼 절대 눈싸움하자고 먼저 말거든요 은솔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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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고마워 천지시라고 해야 되나? 어제 스탠딩할 때는 저도 그 포카랑 진짜 귀여워 아 딱 참 팬의 주인 어 루나 밖에 없죠? 봤어요? 지금 바들바들 짜고 싶어요 한주 잠가요 추워요 루나 오늘 양말까지 제가 아주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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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? 네 맞아요 그쵸? 네 엑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왔어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민준이의 어 팬은 주인의 프리시 한 번 오케이 어 뭐야 타이밍 완전 어 나이스 어 뭐야 이거 느리게 찍히지? 아 여기 있다 하늘 풀자 엔딩 때부터 새로운 포즈로 하고 싶은데 네 아 새로운 포즈로 좀 이해하는거 포즈로 있으니까 말포즈로 말포즈로 오늘 귀걸이 너무 예뻐요 귀걸이 약간 의상이랑 약간 그래서 원래 퇴근길 할 때는 약간 흰색 입으셔가지고 맞아요 원래 의상이 흰색일 줄 아는데 제가 샴을 가서 오늘 쌤한테 오늘 검정 의상 입으니까 어 어 강렬하게 화장해주세요 해서 선생님 속눈썹도 빡 올려주시고 어 화장 안쪽 예뻐요 답장나 답장나 말포즈 말 같진 않지만 뭔가 이거 아 어 이거 남낭번째 같은데 이거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시간이 좀 중간에 많이 비어서 팬들분들이랑 같이 찍어볼게 팬들분들 약간 왜 이제 시켰나 하시면서 약간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막 한 번 더 한 번 더 막 찍을게요 이러면서 아 저희도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모니터로 내려가시면서 엄청 열심히 찍으셨거든요 5초짜린데 그래가지고 곧 공개를 하겠습니다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오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지 오마이 아 진짜 추운데 오늘 그쵸 사진 그리고 다들 바로바로 또 카페에 올려줘가지고 오늘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아주 적나라하게 잘 올리고 장난이 예쁘게 다들 잘 찍어가지고 진짜 오늘 완전 장난 아니다 이거 또 전화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?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뭐 어? 또 말 말 말 같지 않은 말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마무리 찍겠습니다 한 번만요 같이 찍을까요? 어 토끼기 포즈 이거 해본 적 없어요 하나 둘 셋 토끼 괜찮아요 토라니 토라니 부끄러워 부끄러워 고마워요 다들 조심히 가고 장판 최대로 올려놓고 우리 이제 조금 휴식시간이 있잖아요 휴식시간이 있으니까 휴식시간이 있으니까 다들 몸분이 나고 건강하게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토끼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안녕 잘 나가 고맙습니다 고맙고 juste 감사합니다.